호남영성의 주요 선구자들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하는 호남영성연구원이 호남영성의 맥을 찾아서 이세종과 이연필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제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참여한 조선대 서순복 교수와 호남신대 박용범 교수 등은 일제강점기 도함의 성자라 불리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이공 이세종과 도착수도원인 동광원을 창설하고 기독교 영성운동을 이어간 이세종의 제자 이연필의 삶과 신앙을 재조명했으며 자기 비움과 이웃 섬김의 삶을 통한 사회 생태 윤리적 실천을 강론했습니다.